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기타 치고 있는 윤수찬입니다. 제가 이번에 특이하게 노래나 안하고 기타만 치게 됐는데 아무래도 기타만 치게 되니까 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곡으로 제 자작곡이 문나이트라는 곡을 연주할 건데 문나이트를 한글로 해석하면 달빛이잖아요. 여기 카페 이름도 강성달빛이고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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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